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45만원 공천청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949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지석건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석건법 47조 2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사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생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당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정당 내 공천. 정당에서 하는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사실상에 이렇습니다. 피고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을 받을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식사비 명령으로 4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피고인이 공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45만원 작긴 하지만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봐서 공지석건 유죄를 인정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것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금 지역위원장이 이제 지금 45만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공천에 있어서 아마 지방선고로 보이는데 이 공천에 있어서 전략공천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도 전략공천이 있지는 않았고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당내 경선을 해야 됩니다. 당내 경선을 해야 되면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뒤에서 당원 투표 뭐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내 당원 경선을 실시 당선을 결정하는데 그럼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인 건 맞는데 지역위원장이 당내 경선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불비용한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당원들을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이건 내용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실제 영향력이 있는 당사자가 그 희망이나 의도만으로는 욕과 충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 위원장이 내가 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경선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단지 뭔가 희망이나 뭐 의도만 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행위 이를 한 걸로 아니 관련하여 돈을 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 여부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지역위원장의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제 이 판례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특히 뭐에 관하여 뭘 했을 때 뭐에 관련하여 뭘 했을 때 이럴 때 이 관련하여를 너무 추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의미가 되고 특히 당사자의 의도나 희망이 그 관련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사들이 비슷하게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피곤의 의사만으로 추정 내지 추정 추측해서 기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의도가 뭐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수사에 막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 그 앞단에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게 사이에서 수사를 잘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서 이런 게 입증이 없다면 정확히 일을 한다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됩니다. 수사를 더 했는데도 안 나오면 기소를 안 하면 되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성과가 떨어지고 뭐 어쨌든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도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일단은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또 법원에서 어느 재판부를 만나면 이거를 그냥 유죄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위험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것도 깔끔하고 유죄 받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냥 다 기소하는 겁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과정에 더듬군요. 어쨌든 이 차이를 잘 알아두면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관하에 관한 구성력이 있을 때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된다. 희망이나 의도만으로는 관하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판례를 들으면 좋은 방어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 판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